여러분 로마서 시작할 때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부터 시작하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면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려 한다 이런 말씀들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파트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도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한다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설명했어요 우리의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과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칭의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고 복음을 마치면서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 다시 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다시 또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은 25절과 26절에 보면 감추어졌다가 영원부터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감추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을 말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개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였고 복음을 전하였던 이 사도 바울의 이 글을 맞추면서 편지를 맞추면서 복음의 세 가지 특징을 다시 보게 되는데 로마서를 다시 읽고 싶어지는 다시 로마서를 다시 읽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복음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어 순종케 되고 또 우리를 견고케 하는 이 복음이요 이 복음이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를 읽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면서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또 무너지는 것 같을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믿어 순종케 되는 그 역사 그리고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혼자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 복음의 동역자들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 더디오, 또 가이요 이렇게 복음을 함께 증거하며 복음으로 살아나아가는 그런 복음의 동역자들로 우리 함께 세워지는 그런 은혜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로마설을 마치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사라질 때 또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어 순종케 되고 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 시간 동안 로마설 목상을 말씀 목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또 죄인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능력을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 복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여러 성도들과 함께 서로를 돌보고 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살아내는 귀한 삶을 우리 함께 다시 배울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또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순종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다시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동역자들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 우리들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기쁨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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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